7년 사귀인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오 씨는 집 문제로 혼인신고를 먼저 하려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자신이 9년 전 누군가와 이미 결혼한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황당한 사실에 어리둥절하기도 잠시 함께 잊었던 여자친구는 유부남이었냐며 화를 냈고 오 씨는 모르는 일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여자친구는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스러웠던 오 씨는 이내 자신의 법적 배우자가 20살 초반에 잠깐 만났던 전 여자친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9년 전 이들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 여자친구가 아내가 되어 있었던 걸까요?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요 진짜. 일단 오 씨 같은 경우에는 군대 전역을 하고 학교에 복합하자마자 같은 과 후배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7년을 쭉 연애를 했고요. 30살이 되자마자 오 씨는 곧바로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친구도 결혼을 계속 바라왔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결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집 대출 이런 문제로 먼저 혼인신고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구청에 갔다가 이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바로 오 씨가 9년 전에 그러니까 20대가 갓 20대 초반이던 시절에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인 거죠. 심지어 당시 서류를 확인할 때 현재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요. 이 여자친구가 너 유부남인데 그동안 나 속이고 만난 거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화를 내고 그대로 자리를 떠나버린 겁니다. 아까 비슷한 사건 있었잖아요. 가족관계 증명받았으면 두락해도. 아니 그런데 이거 왜 당사자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 씨가 여자친구보다 더 당황을 했고 같이 봤지 않습니까? 보다 보니까 이 여자친구가 화를 엄청 내는데도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암만 생각해봐도 자기는 그럴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모르면 어떡해? 누군지 기억도 안 나고 법적 배우자가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가는 것을 붙잡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여자친구한테 가서 아니다. 나 좀 믿어도 내가 그럴 리가 있겠냐. 절대 모르는 일이다. 내가 이거 알았으면 혼인신고 같이 너랑 가겠냐 속이지. 라고 믿어달라 했는데 여자친구는 눈물 흘리면서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법적으로 아내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다. 가라. 라고 했습니다. 결혼하면 돌신이랑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이게 저도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이 사연 보고 정말 이런 일이 있는지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놀랍게도 실제로 이런 사연들이 꽤나 있었고요. 그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사이트에 보면은 여친 몰래 혼인신고했는데 취소가 되냐. 이 엄마 몰래 남친이랑 혼인신고했는데 헤어졌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실제로 짝사랑하던 남성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는 뒤늦게 발각된 사연도 있었고요. 대부분 20대 초반에 약간 이런 무모한 행동들을 하는 그런 커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심지어 최근에는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려고 동사무소에 갔는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랑 20년 전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남성이었는데 심지어 자기 아래로 자녀들까지도 들어가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들으면서도 이게 아니 혼인신고? 평생 가는 건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보면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인데 일단 집에 와서 이 오씨가 꼼꼼하게 생각을 해봤겠죠. 도대체 이게 자기가 결혼한 적이 없는데 그 아내가 있으니까 얼마나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작년 여름에 하는 일을 알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9년 전에 일을 되짚어봤는 거예요. 9년 전에 되짚어보니까 20대 초반에 한 5개월 정도 사귀었던 여자 이름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여자친구도 똑같은 20대였대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혼인신고의 어떤 100일 기념으로 이런 걸 적는 내용들이 굉장히 유행했답니다. 그래서 100일 기념 우리 혼인신고를 해라고 해서 서면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게 동사무소까지 가게 됐을지는 몰랐지만 그 혼인신고를 작성했다는 게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저도 지금 자료를 좀 보고 있는데 진짜 그러네요. 2010년도에 20대 커플들 사이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서 서로한테 선물을 하는 게 유행이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또 의미로서 그런 아이템으로 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걸 구청에다 내지는 않죠. 그냥 서로 이제 지갑에다 넣고 짠 하면서 막 이제 그 기념품처럼 갖고 있었다는 건데 야 이거 팀장님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이시 입장도 그런 거예요. 혼인신고서는 사랑의 맹서를 작성을 했는데 제출한 기억은 없으니까 전에 만났던 그 여성을 맡기 위해서 찾기 노력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자친구 연락을 했더니 연락처도 없습니다. 지금 연락할 방법도 없고 전 여친이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는 이유는 9년 됐잖아요. 그리고 오래 사귄 것도 아니고 한 5개월 정도 사귀었기 때문에 전혀 전 여친에 대해서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오 씨도 지금 매우 답답한 심정인 것이죠. 아니 그래도 어떻게든 이거 이혼을 해. 이거 말도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든 빨리 찾아야죠. 찾아야 되는데 이게 왜 못 찾냐면 두 사람 만남이 조금 뭔가 이게 오랫동안 만남을 가진 것도 아닌 뿐더러 우리가 이제 속칭 헌팅이라고 그러죠. 일 가다가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관계였다고 해요. 무슨 모임으로서 만났으면 겹치는 지인들이 한 명이라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겹치는 사람이 없어요. 딱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는 혼인신고 작성할 정도로 사랑은 막 불타올랐지만 또 그만큼 빨리 식었고요. 사실 그러다가 결국은 갈등이 커지고 얼마 안 가서 이 사랑은 깨지게 됐던 겁니다. 길거리에서 헌팅을 아이고 참. 결국 이게 100번 양보해서 장난으로 그런 걸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갖고만 있으면 이런 일이 안 났죠. 그걸 누군가가 이제 구청에다 이런 관청에다 제출을 했으니까 이 사달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팀장님.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 수소문을 지인 친구 통해가지고 전 여친을 찾아다녔습니다. 찾았는데 그 여친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이런 사실을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혼인신고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전 여친도 깜짝 놀란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나도 결혼해야 돼. 그리고 지금 임신 중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오 씨한테 뭐라고 했냐면 빨리 해결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해결해가지고 없애달라고 하면서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이 오 씨도 그 말을 듣고 참 답답하기도 하고 황당한 심장이 됐던 거죠. 만약에 이 5개월 동안 만났던 그 여친이 지금 임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아이를 낳으면 오 씨한테 오 씨 아들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아니,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건 누가 혼인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전 여친도 지금 자기는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기억은 못하고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전 여자친구가 혼인신고를 한 게 맞습니다. 다시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에 이 둘은 유행했던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서 서로 각자 보관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 씨는 우리 이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적은 거니까 절대 이거 내면 안 되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전 여자친구는 이 혼인신고서를 제출을 하고야 만 겁니다. 그걸 왜 제출을 해요? 당시에 오 씨를 너무 사랑해서 뭔가 증명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전 여자친구는요. 이게 변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나이이기도 했고요. 이 혼인신고 접수가 어떤 의미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이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둘은 얼마 안 돼서 이별을 하게 됐고 전 여자친구도 자신이 혼인신고를 했다. 이런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갓 졸업해서 세상물적 모를 때 일단 연애를 시작했는데 저거 그냥 냈다가 다시 일수불태 낙장불입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아니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거. 일단 두 사람이 9년 동안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이 오 씨가 말이죠, 승현님. 가령 취업을 한다든지 뭘 할 때 이렇게 내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참 우연의 일치가 쭉쭉쭉 붙어나가는데 이 남성 오 씨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걸 뗄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을 산다든가 돈을 빌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순탄하게 삶을 살고 지금 여성과 결혼하려고 했는 거고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이 여성, 옛날에 사귀었던 그 여성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 알았으면 이게 뭔가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여성도 제대로 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서류를 낼 가능성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는 민법의 기초적인 상식은 혼인신고를 할 때 성인 두 사람이 가서 같이 연대 보증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그냥 혼인신고서만 갖는 게 아니라 그때 있는 친구들도 둘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저는 좀 찾아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누구 이제 증인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친구들이 그렇게 해줬대요. 박 변호사님. 이게 진짜 안 되려고 하니까 모든 게 다 그냥 꼬여버린 거예요.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우리 법은 법률원주의입니다. 그만큼 혼인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혼인신고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실혼이냐 법률원이냐 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젊을 때 이게 실수라고 해야 될지 객기라고 해야 될지는 알 수 없는데 그걸로 해서 두 사람의 어떤 법률적 혼인관계가 엄청나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하게 바뀌어버려요. 진짜 말했다시피 혼인 중에 태어난 자는 그 부의 자로 투정이 됩니다. 이런 일까지 생겨요. 지금 혼인 중으로 법적 혼인 중이기 때문에 그 아이도 지금 이 남성의 아들로 지금 추정되고 그걸 깨리려면 또 법적으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거 진짜. 아니 그럼 이혼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든. 일단 그 전 여자친구는요. 오 씨한테 우리 그냥 협의혼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임신한. 임신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오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벌인 일도 아니고 이거 그냥 아예 없었던 것처럼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인 취소나 이혼을 하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아예 기록이 남지 않는 혼인 무효를 통해서 법적으로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결혼 약속한 현 여자친구한테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결혼을 진행하고 싶은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사 오늘 궁금증 짚어보죠. 9년 전에 잠깐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가 몰래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박 변호사님. 몰래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본인이 작성을 했기 때문에 같이.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혼인의 무효 혼인의 취소가 있습니다. 혼인의 하자 흠이 클 때는 무효를 시킬 수가 있는데 예컨대 근친혼이 됐거나 그런 경우는 무효를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무효 사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누가 가져가서 마음대로 그냥 혼인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이럴 때는 혼인 무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몰래라고 하긴 하지만 본인도 일정 부분 혼인 신고서를 쓰는데 작성을 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 무효가 되기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다만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면 취소 같은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혼인 무효를 받아야지만이 가능한데 그런 증거를 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그러면 팀장님부터 뭐가 됐든 결론은 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한마디씩만 해주시죠.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혼인 무효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취소 사유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게 보면 전여친화가 만나서 이혼을 해야 하는 게 아마 법적으로 볼 때는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이혼을 빨리 해서 합의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승희 의원님. 사실 옛날에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만들기 전까지는 이혼을 하면 이혼한 게 표시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표시나지 않는 걸로 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기각이 됐기 때문에 혼인 무효가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순서인 저는 팀장님 말씀대로 빨리 이 부분을 정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해하는 지금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제대로 말해서 결혼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님도 뭐. 그 혼인관계 증명서가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이 형사사건화 돼야지만이 그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최종적으로 난다 하더라도 무효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일정 기재가 돼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하여튼 젊을 때 했던 이게 아주 크기 때문에 지금 와서 형사소송도 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범죄라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민사도 지금 어렵기 때문에 두 분 말씀처럼 다 동의를 좀 구해서 정리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인신고를 관청에다 접수할 때 신고할 때 당사자 두 사람이 함께 와서 접수를 하도록 하는 그런 법률 개정안도 발의가 됐었는데 그게 국회에서 통과는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자, 이 기자. 네, 일단 가족 여러분들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최동영님, 뇌가 없어도 저렇게까지 없을 수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온님, 당신들 운명입니다. 그냥 같이 사세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닉네임 변경님, 무효가 된다고 해도 현 여친은 이미 정 떨어져서 싫을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습니다.